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준석의 행보가 지금도 위태위태합니다. 저 친구가 또 언제 돌변할지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예상보다 빨리 노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날 이준석은 YTN 뉴스Q 인터뷰에 출연해서 예외 없이 그 방정맞은 입을 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전된다면 단일화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단일화에 앞서서 당 차원에서 정말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윤 후보가 젊은 세대에게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선거운동을 진행해서 젊은 세대의 지지층을 굳건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준석의 날 발언은 단일화의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청년층 지지율을 회복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뺏긴 지지율을 모두 되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굳이 단일화들 서둘려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당 대표까지 나서서 단일화의 부정적인 입장을 이렇게 피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준석의 주장과 달리 단일화 없이는 선거를 해보나 만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앞서서 자꾸 일이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가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을 떠올리게 되면 경박함 그리고 경망함 그리고 시건방짐이라는 그런 표현을 결코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지판에 이준석보다 훨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의 상황인식과는 180도 다른 그런 견해를 제시합니다. 지난 1월 5일 날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이 홍준표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서 신년 인사를 건넨 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홍준표 의원이 권은희 의원에게 안철수 후보에게 꼭 전해달라는 그런 당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2017년 대선 상황을 다시 만들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료진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0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4.0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1.41% 그리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6.76%를 가졌습니다. 2위와 4위를 지지한 보수진영 후보 세 사람의 득표율을 단순 합산하게 되면 무려 51.2%로 1위인 문 대통령을 10포인트 이상 아주 가볍게 앞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빼앗은 실수를 보수진영은 분열을 때문에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 같은 당부가 효과가 있을지 앞으로도 궁금합니다. 지지율이 상승 국면에 들어간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계획을 거듭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티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철수가 2012년 문재인의 대선 후보를 양보하더니 2017년에는 끝까지 완주해서 문재인 당선의 1등 공신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옛날 박원순에게는 서울시장도 양보했습니다. 안철수의 입단 오판으로 자신의 정치 역정도 망가뜨렸지만 대한민국의 정권이 작용화되는데 큰 책임을 맨할 수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적극 나서서 그동안의 실책을 만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티님의 주장과 달리 안철수 입장에서 써보면 그동안 내가 모두 다 양보했으니 이번만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월 10일 날 안철수 후보는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제조건을 붙였지만 완주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대결하면 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제가 야권 대표선수로 나가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지는데 후보 자리를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선에서 각자 제대로 싸워서 시대에 맞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선택을 받는 것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일화로는 흔히 경쟁자를 없애고 자기가 후보를 하겠다는 여의도식 정치해법입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리를 양보한 것이 저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됩니다. 더 이상 선의에 의한 후보 양보는 제 사전에 없습니다. 아주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1월 10일 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의 꿈의 문답 코너에서 단일화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질문은 의리였습니다. 윤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단일화 안 하면 탄핵 대선처럼 야권 후보들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양식 있는 대당수 국민들은 다 아는 것을 정치판에 있는 당사자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 없으면 필패입니다. 단일화 없으면 필패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안철수 의원이 어떤 종류의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대한민국은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단일화 없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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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은